9시 그치 정정혁 10시 그치 10시 그치 10시 그치 10시 그치 10시 그치 아 수호아 이 Wes 11시 그치 11시 그치 10시 그치 거기에서 문가주시면 많은 천주 신인들부터 우선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 무심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은 또 무심 맛있죠 이거 많이 오는데 사실 이런 날 되게 보통 레전드 운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쁘게 푸는 거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!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? 아 근데 제가 지금 뭐 레전드 하고 싶어요 저 한 번 해도 될까요? 여러분! 저 보고 싶었어요? 어우 그만 됐어요 뭐해? 제가 지금 레전드 한 이유는 저희가 매한 흙이 내려가는 데는 아닐 거 같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! 제가 다음 곡 뭔가 쓰면 좋겠어요! 아우 불쌍해 이거 사랑하고 계십시오! 사랑하고 계십시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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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